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모아스토리 식구분들이랑 강화도로 놀러 와봤는데요 오늘은 강화도의 좋은 곳을 또 구경한다는데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? 저희 이번에 대령시장이랑 파머스 마켓이랑 그리고 조양방직을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막해변에 가게 됩니다 동막해변에서 낙조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날씨가 따라줄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우와 여기 어디에요? 우와 여기가 완전 옛날 시장이어서 시장도 시장인데 우리 과거로 돌아온 기분 이거 교과서에 나올 법은 지금 거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아 그런거죠? 또 남편이니? 제 신랑 같은데요? 진짜 신기하다 저희 원래 여기 여기예요? 먹어보고 싶었는데 여기 오늘 닿았네요 평일은 닿았나 봐요 여기 좀 진짜 다 조그맣다 이런 데요 약간의 경사로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서 수동으로 미시는 분들은 힘이 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바이크 타신 분들이나 좀 이제 토도나 이런 분들은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도 쪼꼼해가지고 되게 좀 구경할 거 다 구경하셔도 하루는 더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은 느낌?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서리만 커피 라떼 너무 신기하다 무인 판매래요 결제할 수 있으시죠? 저요? 제가 아 여기 결제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? 네 5천원이요 됐어요 자 여기 콜더구르 어떤지 한번 먹어 마셔볼까요? 네 1천원이요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다 맛있죠? 콜더구르 진짜 맛있죠?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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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 마시고 나면 놓고 가기 이거 근데 다 마시고 나면 놓고 가잖아요 놓고 가면 이거 병은 재활용할 수 있다니까 되도록은 뭐 기념으로 가져가도 되지만 이렇게 놓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때 한 200원, 300원인가? 이거 하나당 100원이었어요 1등, 2등, 3등, 4등 상품이 있는데 한번 뽑아봅시다 4개 할래요? 누가 더 높은 거랑 하나? 저 똥손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간에 뽑아볼게요 4등이에요 한 칸만 봐 딱 한 칸 그냥 어머님 선물 하나 라벤더 향이래요 비눗방울이에요 칼로 된 비눗방울 선생님 뭔가 더 좋아보이네 저 이제 뽑기도 다 해봤으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저희 뭐 먹으러 가요? 저희 강화도의 향초 음식인 적국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가봐요 배고파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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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담백한데 담백한데 뭔가 맛있다고 해야 되나?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깊다고 해야 되나? 깊은 맛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자극적이지 않는데요 약간의 고추가루가 매콤한 게 좀 끝맛이 세네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맵지도 않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와 건물들도 그렇고 되게 다 신기하다 근데 와 건물들도 그렇고 와 이거 응답하라 해 나오니 와 이거 응답하래 나오던 와 이거 응답하라 해 나온 왜 나왔던 나왔던 다이얼 전화기 나왔던 이거 돌려서 하는 전화기 알죠? 홈브라운드 문화 도시락 도시락을 한 번 도시락 전화 아 공통하라 진짜로는 왜 이렇게... 너무 잘하네요 아 진짜... 스타리데이트 보이네 진짜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근데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신기하다 이제 카페를 다 볼까요? 이제 카페를 사볼까요? 우와 대박 대박 설마 이게 진짜 화장실이냐? 진짜 화장실이야 헐 진짜 화장실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이 다 돼있는 심지어 장애인 화장실이야 근데 시설 되게 잘 돼있네요 생각보다 약간 녹슨 느낌이 진짜 녹슨 건진 모르겠지만 진짜 잘 돼있다 비대에다가 에어컨에다가 여기 뭐 살아도 되겠네 들어갈 땐 조금 불편한데요 나올 때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도 생각보다 가볍고 좋네 빵 냄새 고향 방지 여기도 공장을 아무래도 개조한 곳이다 보니까 구경거리가 넘치고 차고 넘치고 너무 예쁘고 그냥 뭔가 정말 오늘 하루 여유롭게 드라이브 하면서 이쁜 카페에서 놀고 싶다 했을 때 한 번쯤 와도 될 만한 카페였던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이런 걸 다 이렇게 보관해 놓고 약간 보존해 놓고 같이 카페까지 하니까 뭔가 마시기도 마시지만 뭔가 볼거리가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뺄 밖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바다로 오니 기분 좋네요 오늘 콘텐츠의 느낌이 약간 레트로 아닌 빈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교과서에 볼법한 시장과 그리고 교과서에 볼법한 물건들을 많이 봐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몇 개는 또 이제 직접 만져볼 수도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 같이 잘 마무리돼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또 조양방직은 정말 휠체우 타고 가시기 딱 좋고 너무 넓어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공간에서 만나요 빠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